자기전에는 매번 씻는다고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번씩 말할 필요없어 미니언 3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주고 멍청이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두폐물약 잠시만요 미니언의 데미지 감소 생겼네 다시 미니언의 언제 생겼데요 미니언의 이제 당겨야지 미니언의 미니언이 멍 캐야 난리 났다 이거 죽을뻔했네 아니 이거 어? Q가 빨리 도는구나 음 방심했다 흠흠 왜 내 전면인데? 킬 하나 정도 줘야 돼 게임이 재밌는 것이기 때문에 뭔데 아 이거 좀 왔어? 갔네 나만 안 죽으면 이기겠는데? 흠 오케이 잡았죠 못 잡죠 아 망했어 이거 처음에 죽어가지고 어이 탑 어떡해 아깝다 흠흠 음 이거 가야겠군 내꺼냐 설마? 내꺼인가? 뭐해 아니 저게 왜 들어갔대 저요 흠 음 음흠 음흠 어 음흠 음흠 위험하잖아 세상에 오케이 이리도 못 내려가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연스럽다 제발 제발요 뭔데 이거 왜 저러는건데 다 깨수고 오우 잘했다 저 코요 장막 아 장막 못 쏘져가지고 죽었잖아 그브 형이 저 2킬 아 아까 그브 죽었지 어리 네 아 오우 엔 멈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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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뭔 짓이야? 맥거라 빨리 오케이 인정 음 뭐가 막 날라오냐 그렇지 그렇지 궁만 맞춰봐 궁은 맞출 수 있잖아 솔직히 그 거리에서 그렇지 땡겨 없네 와 ㄷㄷ 아 이게 안 맞네 유용잡아 그걸 뭐한거야 아 쥬유 왜이렇게 잘 컸어 키넥 때 가져가 죽어라 괴문 녀석들아 아니 어떻게 전멸이 다 있냐 상대팀 이럴수가 배드 갈까? 수빈에 수빈은 풀라 수빈은 풀라 수빈은 풀라 흠흠 아잇 이렇게 급해 또 우리 들어올텐데 어이쿠 뭐하냐 진짜 이 형들 얘들아 맞아줄게 힘내 아잇 아잇 진짜 크라우스 대단해 크라우스 우리 팀이야 완전 크라우스 너 있었냐? 나 못봤는데 뭐하냐 아잇 이거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야 템 뭐야 이거 사라지겠는데 만난 순간 부시에서 내 머리 한번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싸워볼까 아닌가 어 황복해야돼 템 너무 극딜로 왔나보다 이거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아 아 버려 아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 하자는거죠? 오케이 푸어템 나왔어 아니 뭐하냐고 진짜 장막해주고 아 아쉬워 일로와라 진짜 잘했어 잘못했어 일로와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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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다고 빨리 잡아주라고 다 잡았죠? 아니 왜 밀어내 잠깐만 힐러는 걸어놨거든? 아휘 저 스패드에 어떡하냐 야 거기 형 거기서 자면 어떡해 에이 온다고? 잡는다고 그걸? 아니 우리팀 우리팀 나이스 크라아스 우리팀 좀 아닌 것 같긴 하다마는 와 아니 어떻게 할 것 같대? 이거 진짜 잘 끌었다 이거 제어와드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여기 와드 있나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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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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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리 형 뭐해 진짜 이게 챌린저라고? 아니 여기서 여기서 물렸는데 여기서 일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뭐하자 하는거지?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아아아아아 저럴줄 알았어. 왠지 W 쓸 것 같더라 제발 평타 쳐줘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설마 미나 했는데 진짜 미네 하지마라 진짜 우리꺼다 와 제이스 잘해 근데 얘들아 제이스는 보이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아니 뭐지 연막탄이지 그 무형 아니 야서우 형 아 진짜 왜 이렇게 맘에 안드냐 우리 팀 이거 알리는 뭘 했다고 죽었어 이거 구능 잡을 때 알일 없었는데 야 끝나겠다 야 궁 아 아 굿노 야 누가 이번에 났어 이번인줄 알았는데 야 그래서 와서 봐줘야 라인모이드가 아니잖아 컴맥 뭐해? 팀이 해주네 이걸 아 1을 못 맞추면 어떡하냐 이거를 결자 해제하러 간다 까비 코어종이 제이스 왜 죽었어 어 저걸 숨은 상태에서 피하네 게임 봐라 게임 봐라 진짜 게임 아 얘네 진짜 내가 이래서 마스터 게임이 싫다고 한건데 게임이 할망치 안 나잖아 야 야구 템트리도 이상해 천사로 왜 안가지? 제발 앞에서 있지 말고 빼줘 제발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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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아니 왜 주문 매드 포즈를 안 쓰고 공을 쓰냐고 런블를 런블를 어디 쓰려고 남겨왔지 게임 못 끝나니까 애들아 바론 가줄래? 아아 아아 야 이길 수 있을까? 그냥 바론 가주면 안되냐? 목소리가 안 들리긴 하겠지 이 말이야 볼반 선택을 했구만 오오 오오 어 나 세졌어 주문력 539야 이걸 깔고 싶었다 방금 아아 야소 형 이전에 잘못 탔어 아 아 이거 또 무조건 붙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욕심인가 이거? 우리 팀 마스터 게임이긴 한데 운영 조금만 해보면 안될까? 아 한번 이플라이저가 없는데 좀만 사려줄래? 근데 얘는 잡아도 되겠다 와아 연계 이걸 연계를 한다고? 뭐야 나 죽네? 아 연막탄 잘 때렸고 이겼다 아까 두 명 빼놨거든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쓰레임 되네 아 다 먹어라 퀸이라도 보고 난 안줘도 되니까 오케이 내게 멈추 아 왜 와? 형 풋템이잖아 호호호호 어 킹까지 찍어줬는데 이거 가자 이제 장례도 있으니 마스터는 마스터 스타일로 딱 뭉쳐줘야 돼 운영 같은 거 없어 저 팀은 왜 운영하냐고 마스터인데 우리 팀만 운영 안 하냐고 아 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야 무섭네 왜이렇게 너 일로와라 진짜 주몬의 늪고술이 났나 쎄다 근데 네 아니 이겨주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 팀이 이긴 건 굉장히 잘했는데 4대4인데 뭐지? 아 나 먹고 싶은데 아 자꾸 쿨템인데 뭐글라해 이 형들 아 자꾸 쿨템인데 뭐글라해 이 형들 뭐글라해 이 형들 하나하나씩 다 알려줘야 돼 이거 우리 팀 피지컬은 좋은데 아는 게 없어 아 이거 죽었는데 아 이거 죽었는데 힐을 너무 빨리 써가지고 2킬을 못했다 근데 이거 끝나냐? 끝나는 부분이냐 이거? 아 나 이거 못 잡을 것 같아 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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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바로 가 수면 왜 이렇게 길어 힐을 맞으시고 끊었네 개념 있네 그래도 끊는 거 보니 미드 가자 미드 끝났다 끝났다 아 계속 와라 마 조금 빠르네 근데 수량 올려 수량 올려 수량 올려 수량 올려 아 야올라